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. 강원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. 강원지방기상청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료습도 35% 내외에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시속 70km, 산지에는 75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며 캠핑 등 야외활동 중 불시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산림청은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설악산 오색에서 대청봉 구간 등 국립공원 92개 탐방로를 폐쇄했습니다.